절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항상 놀라죠 이런 호감형 인상과 완벽한 미소에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죠 인사만 했을 뿐인데 어이쿠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싶죠?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인사를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욕은 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싫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바로 이거 듀이틀이 더큰린랩 안티 헤어로스 샴푸와 토닉을 쓰는 거죠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샴푸예요 어떻게? 로즈마린 라벤더 티트릭 허브토를 발효해 만든 아주 착한 성분의 샴푸죠 믿음이 가지요 두피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샴푸죠 그래서 모근을 꽉 잡아주죠 토닉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두 배예요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요 탈모의 직빵인 두피알을 뿌리는 즉시 확 낮춰주죠 시원하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나 아직 머리숨 많은데? 나 아직 젊은데? 하고 생각한다면 오사니 오사 나도 왕년에 마포그 해그리드 지금 당장 탈모 관리 시작하세요 듀이틀이 더큰린랩 안티 헤어로스 샴푸 앤 토토 끝 끝 끝 끝 끝